그녀가 떠나버렸다 어디로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편지한 돈만을 남겨놓았다 그러지 마요 다음 사람에게는 이별의 얘긴 그대가 직접 전해요 이렇게 지은 걸 대신 보내 비참한 눈물 흘리게 하지 마요 그러지 마요 다음 사람에게는 그대 날 함께 있어도 외롭게 했죠 가끔은 내가 아는 그대 정말 맞는지 남보다 멀게 느껴졌죠 그댄 수취해야만 내가 보고 싶다 했죠 나는 그게 싫었던 거죠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난 적 있었나요 그대가 기쁜 순간에도 다음 사람에게는 아프게 하지 말아요 난 비록 이렇게 떠나갔지만 다음 사람은 행복하기를 빌어요 그래도 사랑할 그대일까요 제발 돌아와서 제발 돌아와서 아프게 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